자 이번 시간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B편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때요. 여기에는 이 삼각형 3개가 전부 AA 닮음이래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각 A가 9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들을 선생님이 X 동그라미다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플러스 X는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수선의 발이 D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 직각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가 X다라고 한다면 이 각은 뭐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이 동그라미다라고 한다면 이 각은 뭐가 되겠죠?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삼각형이 어떻다? AA 닮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DBA가 닮음인 경우 한번 볼 건데요.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전부 같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대응변은요. 어디가 되겠죠? 선분 DB가 되겠죠? 그리고 선분 BC의 대응변은요. 어디가 되겠죠? 선분 BA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선분 AB의 제곱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선분 BD 곱하기 선분 BC다라는 식을 얻어내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 선분 AB의 제곱은요. BD 곱하기 뭐다? BC다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DAC가 닮음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닮음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AC, 선분 AC의 대응변은요. 어디겠죠? 선분 DC겠죠? 그리고 선분 BC의 대응변은요. 어디겠죠? 선분 AC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또 비례식을 정리를 해보셨더니 어떻다? AC의 제곱은요. 선분 CD 곱하기 선분 CB가 되겠다. 따라서 그림에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아, AC의 제곱은 어떻다? 선분 CD 곱하기 선분 CB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이 두 삼각형 삼각형 DBA와 삼각형 DAC가 닮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변 기립이 한번 보시면 선분 AD대 대응변이 어디죠? 선분 CD죠? 선분 CD. 그리고 선분 BD의 대응변은 어디죠? 선분 AD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식도 풀어내 보시면 어떻다? 선분 AD의 제곱은 어떻다? 선분 BD 곱하기 CD가 되겠다. 또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선분 AD의 제곱은 어떻다? 선분 BD 곱하기 선분 CD가 되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의 응용을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넓이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넓이를요. 여러분들 밑변을요. 선분 AB로 두고 높이를 AC로 두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실 수도 있지만 밑변과 높이를 AD하고요. 선분 BC로 두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공식에 넣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1분의 1 선분 AB 곱하기 AC는요. 1분의 1 선분 AD 곱하기 선분 BC와도 같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아, 선분 AB 곱하기 AC는 선분 AD 곱하기 BC가 성립한다. 즉, 그림을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분 AB가 여기니까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는요. 선분 AD 곱하기 선분 BC이다. 즉, 이렇게 소자를 그리면서 공식을 외울 수 있겠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공식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1, 2, 3을 둘 건데 이 위치가 1, 2, 3의 위치만 잘 확인해 주신다면 좀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1번의 제곱은요. 2번 곱하기 3번이라고 했고요. 자, 또 1번의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이고요. 또 1번의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으로 공식이다.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된다 모양이, 공식의 모양이 통일이 되면서 이 1번, 2번, 3번의 위치를 잘 봐주시면서 그림으로 공식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